아 맛있게 됐어요 예 아까 했던 백김치 머이 닭가슴살 잡채에다가 에 또 풋고추 청고추 넣고 아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떡을 떡볶이 떡을 쌀떡을 가지고 이제 익힌 것을 갖다 섞어서 같이 양념에 버무려 잡채에 버무렸더니 아주 맛이 기가 막히네요 에 오늘 점심 식사 1키로 충분하겠어요 아 영양받았을 것 같고 아주 맛있는 떡볶이가 됐어요 닭가슴살 하고 다리살 뜯어서 양념하고 이렇게 당면 당면하고 그 양념한 데다 같이 볶았어요 그리고 머이 하고 또 텃밭에 딴 홍고추 청고추 부추 넣고 백김치 썰어서 넣고 머이 양파 자식 양파 일반 양파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아 맛있지 으음 비가 막히네요 아 담백하고 우리가 잡채가 대조기놈은 좀 맛이 들었는데 닭고기는 칼칼하고 깔끔하죠 담백해요 응 협시에 담아야 되겠어요 아 이거 맛있네 닭고기는